처음에 품절이었다가 재입고됐다가 다시 품절됐다가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직구템으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코덕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제품이었고 여름철, 지금 같은 계절에 딱 쓰기 좋은 아이템으로 톤업이랑 써니랑 비비를 합쳤다. 이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이달의 신상 아랑 아몰랑 아나나랑 여러분 이달의 신상템을 들고 왔는데요. 이달의 신상템이 이제 여름 타겟으로 여름철에 딱 쓰기 좋은 아이템들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신상템 또 빠르게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이달의 신상템들을 제가 이것저것 구매도 해보고 빠르게 리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확실히 베이스 쪽도 많고 썬 제품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뚜구뚜구 어퓨의 워터락 피니셔 비교적 신상 제품이고요. 원래는 고모미랑 일본에서만 판매가 됐는데 인기가 너무 많은지 지금 올리브영에도 입점이 되어 있어요. 올리브영 입점됐을 때만 해도 처음에 품절이었다가 재입고 됐다가 다시 품절됐다가 반복을 하다가 제가 어젠가 엊그저께 보니까 다시 이렇게 온보잉으로 좀 풀려 있더라고요. 두드리고 나면 뽀얗게 뽀송뽀송하게 올라가는 제품이라서 편하게 쓰기 괜찮고요. 체크해야 될 포인트 하나는 제가 꾸준히 얘기를 하지만 쓰고 나서 약간 뭉칠 수도 있다. 약간 위에다가 쿠션으로 수정화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 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하나 더 했고 외출할 때 잘 써주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사실 신상은 아닌데 이게 아넷사의 퍼펙트 UV 선스크린으로 올리브영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국내에는 좀 신상처럼 들어온 제품이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일본 여유를 꽤 많이 갔는데 일본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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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고 구매해야 된 쇼핑 리스트로도 많이 접해봤지만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어요. 사보셨어요? 옛날에. 옛날에 저는 이번에 처음 사봤거든요. 제형감 자체가 특이하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액체같이 굉장히 묽은데 그 VT의 PDRN처럼 살짝 연유 같은 제형감이고 마무리감은 포슬포슬이에요. 그러니까 퍼슬포슬한 느낌처럼 진짜 마무리감이 좋더라고요. 기존의 썬의 그 촉촉한 제형감이 좀 싫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 제품을 더 만족할 것 같고 너무 써봤는데 괜찮아요. 썬도 엄청 강력하게 차단을 해주는 게 지금 상세페이지에 보이고 워터프루프라서 물놀이에도 걱정이 없거든요. 여름철에 이 제품도 한번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리브영 가서 테스트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의외였던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다음은 요즘에 피의 푸딩팟을 저격하고 있는 홀리카 홀리카 제품이고요. 공식 이름은 멜팅 블러 리팝이고요. 올리브영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피 제품의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구매가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홀리카 홀리카로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7, 8천 원 정도로 굉장히 좀 저렴하게 입문용으로도 사용하기 괜찮고 컬러도 쿨톤이랑 웜톤 좀 평등하게 내줬기 때문에 컬러 선택도 괜찮은 편이고요. 피랑 비교를 해보면 피는 굉장히 푸들푸들하게 진짜 그 푸딩 제형감이 느껴졌다면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단단한 제형감 그 블러리함도 조금 더 이렇게 퍼슬퍼슬한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피가 조금 더 블러링이 잘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입술보다는 저는 블러셔로 올렸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블러셔용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손으로 발랐을 때는 완벽하게 블러링이 된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리밀리에 삼각 퍼프 판매를 하거든요. 그 필리밀리 퍼프랑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시너지가 조금 더 좋았기 때문에 도구를 이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는 외국에서 유명한 제품입니다. 스트라이덱스의 맥스 플러스 패드고요. 국내에는 공식 입점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어요. 토너 패드인데 미국에서는 인기가 정말 많은 제품이라고 하고 얼마 전에 올리브영에서 국내 입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게 품절이 됐다가 재입고가 된 제품이라고 하고 안에 살리실산이 2%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드름성 전용 제품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트러블 피지,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고민이신 분들은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 살리실산 자체가 여드름성 피부한테 조금 효과적인 성분이기도 하고 피지 컨트롤도 도와주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효과적이다 보니까 여름철에 쓰이면 딱 좋은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 토너 패드가 여드름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안에 알콜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민감하거나 자극이 고민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저도 써봤는데 생각보다 자극이 없기는 했었어요. 근데 체크해야 될 점 하나 이게 에센스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서 에센스감으로 뭔가 부들거리는 느낌은 조금 약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토너 패드 써주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에센스 조금 더 듬뿍듬뿍 묻혀주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요즘에 일본에 핫한 제품들이 국내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시크릿 음영 아이라이너입니다. 이것도 올리브영 쓰일 때 신상처럼 등장을 한 제품인데 이게 직후템으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코덕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제품이었고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웠는지 이렇게 해외로 많이 사다가 저는 올리브영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언더 트입, 눈꼬리 트입, 쌍꺼풀 라인 연장해줄 때 괜찮은 제품이라고 하고요. 컬러를 봤을 때 연한 핑크 베이지인데 미세하게 약간 애쉬빛이 살짝 돌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끔 쓸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쿨톤 분들한테 더 잘 맞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웜톤이고 사용을 해봤을 때 뒤트임으로는 나쁘지 않았지만 애교살 그림자를 넣어주고 할 때는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매장에서 테스트해보고 구매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저 제품 제가 좀 써보니까 또 느꼈던 게 블러링이 아예 되지 않아요. 그냥 딱 진짜 픽싱되는 제품이라서 한 번 그리면 추적은 불가능하다. 한 번의 터치로 끝내야 된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이 쓰기에는 어려운 텍스처 질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스킬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요즘에 인기 정말 많은 네이밍의 제로 그래비티 커버핏 쿠션 꽤 최근에 출시된 쿠션이고 이게 같이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커버력도 괜찮고 밀착력도 좋은 제품으로 꽤 인기가 많더라고요. 요즘에 약간 급부상하고 있는 쿠션이라서 저도 구매를 해봤는데 컬러칩은 총 5개로 기억을 하고 있고 핑크톤이랑 뉴트럴톤으로 나눠서 출시를 했더라고요. 제가 써봤는데 저는 엄청 밀착력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가볍게 발리진 않아요. 진짜 안 바른 듯한 느낌의 가벼운 질감은 아니고 헤라 블랙 쿠션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그만큼 커버력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드려서도 발라보고 밀어서도 발라봤는데 두드려서 발랐을 때 밀착력이 더 높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텍스처감이 있는 거는 밀어서 발랐을 때 같이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만 밀어주고 그다음에 계속 두드려가지고 밀착력을 올려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커버력이나 지속력, 다크닉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서 여름철, 지금 같은 계절에 딱 쓰기 좋은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기도 해요. 단 체크해야 될 거는 완전 건성,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쓰고 나면 조금 당긴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확인해보고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요즘에 인기 정말 많은 프롬리에의 OGF 톤업 선 비비크림인데 GF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지만 GF는 나오지 않았고 GF보다 더 중요한 거는 톤업이랑 써니랑 비비를 합쳤다라는 거죠. 두 제품 다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이 구매를 하게 된 비하인드 썰이 있어요. 저희 같이 촬영을 하는 PD님이 아침에 얼굴을 봤는데 너무 뽀얀 거예요. 너무 피부가 뽀얘서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 약속했죠?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자기 그냥 아침에 이것만 발랐다. 라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비비크림 하나 잘 발랐는데 피부가 너무 뽀얘가지고 어디 약속 가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혹해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 왜 그렇게 제가 느꼈는지 써보고 나서 느꼈어요. 컬러감도 괜찮고 밀착력도 괜찮고 진짜 써니랑 톤업이랑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간편하게 쓰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직장인 분들 아침에 휘뚜루마뚜루 슥슥슥슥 바르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완전 건성이신 분들이라면 이게 조금 퍼석허린다는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스킨케어를 잘해주고 난 다음에 수분감이 충분한 상태에서 사용을 해줬을 때 진짜 사르르르 하고 발리는 느낌이 들고 제가 가볍게 손등에다가 발라봤을 때는 어 뭐야? 좀 뻑뻑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손등에 발랐을 때라 스킨케어를 하고 나서 얼굴에 발랐을 때라 약간 차이가 느껴져요. 이 부분에서는 약간 리뷰가 갈릴 수도 있는데 저는 스킨케어를 하고 나서 얼굴에 발라봐라. 그러면 진짜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포였습니다. 그리고 컬러 코렉팅이 확실하다 보니까 이 컬러 코렉팅 하나만 보고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최근에 출시된 제품이고 뽐니님이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한 제품이고요. 뽐니님이랑은 그린이랑 바이올렛 두 가지 컬러만 공동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핑크는 기존에 있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앞에 프롱니에랑 조금 비교를 하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롱니에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여지는 라비오뜨가 조금 더 가벼워요. 제형감 자체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고 컬러 코렉팅으로 비교를 해보면 얘가 컬러 코렉팅이 더 이렇게 내추럴한 느낌이에요. 자연스럽게 스킨톤이랑 어우러지는 느낌이거든요. 베이스용으로 써주거나 BB크림이나 파운데이션에 같이 써주면 시너지가 좋은 제품은 라비오뜨. 나는 단독으로 써주고 싶다고 한다면 프롱니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수분감도 느껴지고 좀 특이했었던 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바이올렛이 처음에는 바이올렛 컬러거든요. 근데 스머징을 해보면 진짜 신기한 게 스킨톤으로 바뀌어요. 조금 제형감이 특이하긴 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라벤더 컬러인데 바르다 보면 약간 스킨톤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컬러 코렉팅 자체만 보면 프롱니랑 비교했을 때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그냥 베이스용으로 깔아주기에는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완전 퍼플톤으로 조금 올라가서 톤 보정이 돼야 되는데 약간 스킨톤이랑 어우러지는 느낌이라서 이건 조금 특이하긴 했었어요. 저 같은 코덕들한테는 좋긴 하거든요. 선택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날그날 내가 추구하는 베이스 추구미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뭐 둘 다 구매해서 쓰고 있긴 하지만 물랑이분들이라면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있어요. VT의 PDRM 모이스트 톤업 선 에센스 신상 제품이고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VT 정말 좋아하잖아요. 또 PDRM도 정말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생각보다는 저한테는 좀 소스였어요. 딱 1, 2년 전에 선을 쓰는 느낌이랄까? 발라보면 나쁘진 않거든요. 발림성에 있어서는 요즘에 워낙 가벼운 제품이 많아서인지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저한테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용을 했을 때 유수분이 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약간 중성피부한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수부지라면 이 제품을 썼을 때 약간 겉도는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VT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다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 요즘 워낙 좋은 제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게 느껴지는 제형감이기는 했어요. 어? 이거 그거잖아요, 그거. 최근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이랑 콜라보로 한 거 다 인쎄... 쌤 봤죠? 제가 또 사봤거든요, 필리밀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원하는 취급이 속눈썹이에요. 아니, 필리밀리가 속눈썹을 너무 잘해.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이 필리밀리 포인트 커팅 속눈썹 좋다고 했었잖아요. 아니, 그 이것만 냈어도 난 너무 좋았을 텐데 이걸 또 커팅을 해가지고 또 하나하나 출시를 해줬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한 두 통 제거 났거든요. 투명하고 접착면도 깔끔하게 올라가고 눈도 편하고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감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약간 눈두덩이 살이 덮이신 분들은 길이감 차이가 조금 나줘야지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는데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아쉽지 않나.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다 잘라놔주고 군데군데 뭉쳐놔주고 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마음에 든다.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괜찮았던 거는 언더거든요. 제가 원래 이런 언더 속눈썹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거를 구매해서 쓰고 있었어요. 국내에선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저 이제 눈이 좀 짤똥해서인지 7mm까지 가잖아요. 좀 티가 많이 나고 저 같은 경우는 5mm까지가 가장 좋고 5mm까지가 가장 내추럴하고 7mm 정도 되면 그 약간 카리나님 메이크업처럼 진짜 포인트 빡 들어간 그런 눈한테는 괜찮지만 데일리로 하기에는 조금 튈 수도 있다. 그래도 나쁘진 않은 제품 역입니다. 요즘에 Y2K가 인기라고 하더니 에뛰드 이놈들이 거의 Y2K 끝으로 갔어요. Y2K 컷백!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들 우리 물랑이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 얘 이모가 말이야 화장을 했을 때는 이모가 학생 시절에 화장을 했을 때는 이런 사인펜 같은 틴트가 있었던다. 에뛰드의 디어달리 틴트라고 아니? 그런 물 틴트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Y2K로 완전 넘어와가지고 에뛰드에서 이름을 디어달링 마커 틴트로 출시를 했어요. 약간 뭘 노렸는지 아시겠죠? 우리 같은 동년배 친구분들은 공감을 하겠지만 에뛰드의 디어달링 틴트를 약간 이렇게 오마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사인펜 같은 제형감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바르면 입술에 사르르르 녹는 스며드는 워터리한 제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제품은 할 말이 많은데 가볍게 슥슥슥 바르기엔 너무 좋지만 첫 번째 단점 블러링이 아예 안 된다. 블러링을 할 수 있는 느낌이 없다. 그러니까 사인펜으로 바르면 끝난다. 두 번째로는 약간 장난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좀 아쉬워요. 전 너무 신나가지고 발랐는데 발라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바르는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게 맞나? 이거 맞아요? 컬러는 나쁘지 않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내가 그동안 굉장히 고도화된 제품을 쓰다가 갑자기 이제 다시 너무 옛날 느낌으로 돌아간 느낌? 여기 Y2K로 돌아와서 너무 반갑긴 하고 오랜만에 옛날 틴트 느낌도 생각나서 좋았지만 뭔가 발림성이나 밀착력 그리고 블러링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이렇게 밀착이 되면 그 다음에 아예 안 움직여요. 그리고 주름 뒤에 사이 껴요. 주름 부각도 좀 들고 안쪽에만 뭉치고 안 좋아요. 음... 사인펜이에요. 자 여기까지 몰랑이 분들 제가 또 새로 출시된 제품들을 다 써보고 빠르게 리뷰를 해봤는데 아 신상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리뷰를 할 때마다 빠르게 빠르게 써보느라 진짜 바빴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달 신상 템들은 좀 스킨케어 제품들이나 컬러 코렉팅 제품들이 많이 보였고 다음 달에는 또 어떤 제품들이 출시가 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몰랑이 분들이 또 궁금한 신상 템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잘 Government 해결 means 넷 음... 톱 톱 톱 톱 톱 톱 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